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런데 이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식당이 다음주에 장사를 접고 폐업을 한답니다. 여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식당이 다음주에 장사를 접고 폐업을 한다. 거점으로 지목된 식당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거기입니다. 이 중국 음식점이 한국 내 비밀경찰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첩 당국도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식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밀경찰서 의혹을 헛소문이다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답니다. 이 식당은 출입문에 예약된 손님만 받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 붙여놓고 일반인 출입 제안했고요. 그런데 이달 말까지 연합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 경고문이 붙어있어요. 한강사업본부 요청으로 게재됐다라고 하면서 모두 불법 점유지다. 뭐 이런 것도 게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제가 몇 번 이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있다.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동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있죠. Safecard Defenders 여기서 폭로를 한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53개국에 110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단체가 밝힌 겁니다. 비밀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산들을 압박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중국의 한국내 비밀경찰서. 이게 사실이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 또 국제규범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제규범 위배 그렇게 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주재국의 승인 없이 공식 외교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 이건 비엔나 협약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군, 경찰, 방첩 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한국내 비밀경찰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 조사를 하는 건가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내정불간섭 원칙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렇게 밝혔다네요.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 보시면 중국 비밀경찰서는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의혹을 폭로한 인권운동가 인터뷰를 했고요. 한국도 주권수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반대인사 탄압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1월 한 달간 임시 휴무한다고 원래 공지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비밀경찰서 논란이 이니까 돌연 폐업을 선언했답니다. 폐업을 선언했대요. 여기 노컷뉴스에 보셔도요. 중국 비밀경찰 거점 의혹, 중국집이 1억 논란이 있답니다. 과거에 방역수칙 위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시도가 시진핑이 2017년 10월에 중화민족의 꿈을 실현하자라고 선포한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비밀경찰, 이건 2017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이고 순응하는 글로벌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랍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밀경찰서는 하나의 상징이고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미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중국의 침투가 이뤄졌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투명성도 해치고 있다. 이게 인권전문가의 발언인데요. 이게 실제 한국에서 공자학원이 있는데 한국의 공자학원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할 수가 있죠. YTN 여기 보시면 외교부에서는 중국 비밀경찰 의혹의 촉각을 곤두세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파이낸스투데이 보시면 중국 소위 해외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죠. 한국 내 설치 의혹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우닝 중국 외교부대본인데요. 해외경찰서 비밀경찰서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비밀경찰서 설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불간사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국은 비밀경찰서 운영을 부인했는데 그 거점으로 지목된 식당은 바로 폐업 선언해버렸습니다. 임시 휴업한다더니 완전히 폐업을 해버린 거죠. 중국 대사관도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일보 보시면 단독기사인데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 중식당이 국회 코앞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중국 식당이 2020년 12월에 여의도 한 빌딩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빌딩 9층에는 중국 관련 사무실들이 있다.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지점 사무실을 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해당 중식당의 운영 주체인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한 결과 해당 법인은 2020년 12월에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건물 9층에 지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 9층에 7개 입주 업체가 있는데요. 연관 상호는 중국 미디어 관련 업체 등 두 곳입니다. 9층에는 미디어 업과 관련된 A사 그리고 중국의 관영 매체인 중국 중앙TV CCTV 서울지국의 간판이 같은 사무실 입구에 나란히 걸려있었다. 요식업 등을 하는 민간 법인 지점이 중국 국영방송사와 서울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온다. 이거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중앙일보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건물 9층에는 7개 입주 업체가 있었고 1층 로비 안내를 보면 연관 상호는 중국 미디어 관련 업체 등 두 곳입니다. 9층에 미디어 업과 관련된 A사 그리고 중국의 국영매체인 중국 중앙TV CCTV 서울지국의 간판이 걸려있다. 요식업 등을 하는 민간 법인 지점이 중국 국영방송사와 서울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요식업 외에도 문화, 미디어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등기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보면 중국인 또는 귀화자,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이름의 주요 임원진 이름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관련 의혹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외교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먼저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된다라고 밝혔고 외교부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방첩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여기 보시면 정치인의 미인계 의혹 중국이 한국에서 비밀경찰서만 운영했을까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저돌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돌돌 핍인 단계에 들어서면서 해외 주요국가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인, 학자들에게 돈과 선물, 미인계로 접근해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져왔는데 과연 한국은 예외였을까? 조선일보입니다. 지난 11월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자국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캐나다 총선에서는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9월에는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이 호주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정부기관이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고 시도한 것을 발견하고 선거 간섭 음모를 저지했다.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천인계획 프로젝트에 일본인 학자 44명이 포섭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밀하고 강압적이고 부패시키기 위해서 covert, coercive, corrupting, 은밀하게 강압적으로 부패시킨다. 이게 3C라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각국 전부를 부패시킨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은 1992년 수교한 한국에도 진행되어 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식당에 대해서 리뷰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식당. 자, 이제 폐업을 한다는데 이 음식은 어땠을까? 리뷰가 있는데요. 연말 단체 예약 후 리뷰가 안 좋아서 반신반의 하고 갔는데 음식이 너무 성의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했다기보다는 어디서 가져다 돌려나온 듯 특히 바작가재 요리는 딱딱히 굳어서 씹어 먹을 수도 없고 탕은 미적지근하고 모든 음식이 정성이 전혀 없었다. 서빙하는 분들도 성의 없이 음식 한 곳에 몰아서 올려놓고 면은 불고 짜장 소스는 질고 굉장히 리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짜장면은 정말 처음이다. 짜장면 세트 2인을 시켰는데 금방 만들어서 내온 짜장면이 퉁퉁 불어서 면이 떡이었다. 바꿔달라 얘기했더니 30분이 되도록 나오지 않은 짜장면.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면이 다 떨어졌단다. 중국집에 면이 떨어졌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다. 10분을 더 기다려 달란다. 오기가 생겨서 기다려봤지만 짜장면 벗겠다고 한 시간 허비했다. 결국 나오지 않아서 취소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었다. 우리 테이블만이 아니었다.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취소하는 테이블이 많았다. 보다 못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또 이런 리뷰도 있어요. 별 한 개도 아깝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식당을 하기 위해 식당을 연 곳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한강변에 있는 식당입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한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곳인데 원래는 임시 휴무 내부 수리한다고 했다가 이제 폐업 한다는 거죠. 폐업. 여기 보시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비밀경찰서 중국 국무원 허가를 받고 설립됐다. 신화통신 연결 포착됐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비밀경찰서 두 곳 파악했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를 전달했다. 라고 나오고 일본 외무성은 중국층에 항의했습니다. 유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중국 경찰 당국이 일본 내에 활동 거점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중국 측에 주권 침해가 있을 경우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전했다. 라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에 항의했다는 거죠. 일본은.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모여서 관련 문제 논의했고 이 자리에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NSS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 공식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권 바뀌니까 그래도 이 정도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음식점이 비밀경찰서였다. 놀랍죠? 그런데 놀랍지만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